잠깐만 진짜 미치겠다 예쁜 토미니 아 왜 이래 진짜 안녕하세요 정소민 정혜인입니다 저희는 지금 케미 공작소에 엘르 다시 할게요 시킨 것만 해 시킨 것만 엘르 케미 공작소 그래 저희는 지금 엘르 케미 공작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인상 창견네 작이여가지고 너무 어렵고 불편한 작이었어요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견눈들만 서로 옆에 앉아있구나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싫어졌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시리어스한 느낌에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포인트인데 웃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가 웃기니까 웃는 거야 자꾸 웃기게 하니까 그렇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? 아 던져? 던져? 이거? 아 미안해 같이 던져 아 던져? 기럼 환장 케미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두 분 핸드폰에 연락처에 이름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? 아 내가 오빠 삐질 것 같은데 너 혹시 막 정혜인 배우가 되는 거 아니냐? 아이고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왜 해놨어? 그거로다가 자꾸 쪼아가지고 옆에 거 잘못 골랐어 죄송하네 아 그래 잠깐만 진짜 미치겠다 예쁜 토미니 전화번호 위에 예쁜이 적혀있는 건 내가 태어났을 때 너가 처음이야 아 그럼 저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이거를 못 찾을 순 없어요 예쁜이 저장되는 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다 너한테 어떡하지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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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화면이 아닌지 깜짝 놀랐네. 하트 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? 정말 환장하겠다. 나 이러고 있어. 더 볼까 봐야지. 아니면 보라타고. 더 볼까 봐.